비가 오는데? 아침에 비가 와서 어떻게 할지 지금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맥몸이 먹고 밥 먹고 비가 끝이면 딘빈을 가고 아니면 바로 어떻게 할지 아무튼 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고 역시 해매라오면 뭔가요? 맥몸이 내꺼 계란이 없네? 그치? 배드룩이 잘봤다니 아 그게 계란? 아 됐다만 계란이 잘봤다 맥몸이인거지 맥몸이 딱 들고 먹었을 때 그때 앵몸이 이거 1초만 줄였는데? 와 약간 이 시간 때 지금 좋은 거 같다 니가 내 꽃일 때 그걸 보내줘서 이 사진 보내줘서 레트나무라고 여기 앉아서 그쳤다 그쳤나? 그치 말이야 어? 오야 그친 것 같은데? 레트라멘에 앉아서 쉬는 풍경이 좋지 않나? 응 아 진짜 여기다가 사나본다 진짜 많이 하는 것 준다 다들 무조건 기로당인가? 이거 썰어보 우리 썰어 주질 않는다 이거 한판은 How much this? 1번 Yes We want just one Yes How much? 세븐틴 세븐틴 17,000원 대충 1,000원 아 진짜? 17,000원? 어 아 저렇게 봉다리에 넣어주시네 그러면 어떻게 변하지 하길래 걔 만족 비싸든 말든 상관없다 만족 걔 부터 그래 맛있볼게 망고 망고 향 뭐지? 탈야란 카레 뭐 묻어서 그런가? 인민 갈 줄 알았는데 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바지 숙소 놓자 바지 숙소 놓자 여기 베트남이 보통 숙소성 비기 기간인데 오늘은 좀 시간이 오래 계속 미래네요 그래서 일단 숙소에서 좀 다시 재정비를 하고 나중에 다음 목적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반기찬네 근데 뭐 시간이 걸려길래 저희 시간이 걸렸나 17시간 15시간? 비행기가 62달러인데 기차가 왜 70 몇 달러야 하노이 다낭 기차가 가격이 얼마정도인지 한번 검색해봐 내가 검색했거든 여기는 이렇게 적혀있고 인터넷 정보와 전부 다 얘는 이름이 다 달라서 다른 나라들은 퍼스트클래스라면 제일 좋은거거든 퍼스트클래스가 가격이 더 싸고 캐빈2엑스가 더 비싸고 오늘 당장에 가려니까 가격들이 다 비싸네 원래 당일이면 더 싸지않나 79달러가 좀 큰데 얼마인데 10만원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베트남에서 남은 10일 원래 들고 있던 돈 새로 뽑은 돈 이제 베트남에서 100만원 이제 끝이다 기분 안 좋습니다 베트남 물가가 싼이 싼데 이런 관광지라던가 교통편에 이해 좀 비싸서 그게 좀 아쉬고 여기가 하노이에서 제일 큰 하노이 역인데 이런 기차 직원이 아니고 여행사 같은 그런 느낌? 여기 들어오면 다 일로 오라고 막 소리칩니다 응 위얼 클래스 퍼스트클래스 네 네 첫 클래스 첫 클래스 네 VIP 맞죠? VIP VIP 맞죠? 네 네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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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서 마지막 식사 또 한 번 더 로컬 짓 요! yeah 네 네 네 트랜스 네 Angry Are you I 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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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집을 생각하려고 했잖아 야 이..이거..왜? 내가 딱 좋아하는 거다 아 그래? 어? 어째? 응 그냥 김치국물 같은데 뭔가 새콤하고 너무 맛있다 음! 진짜 좋아한다 진짜 먹네 맛있는데 으흠! 진짜 오토아이들 시작하네 됐지? 우와! 이제 우리 장가에 가 ㅋㅋㅋㅋ 아 보다! 이거라고? 지이 브레이크 이거라고? 응 아 아 아 설레인다 이거 풍기 봐라 이거 와 이 안에 풍경 봐 와 너무 로망인데?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잘 와 어 여기가 아하이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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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흦 o он 근데 생각보다 hou 좁네 vip가 넓게 넓는 것 보다 평소keep 여기 100m의室 까두덧 outta 어딘데 1등칸을 타시는 기분이 근데 나는 이게 솔직히 1등칸인지도 모르겠지만 암튼 1등칸이라고 생각하고 뒤집은 1등칸인데 아늑함이기엔 좋다 응 하핰흐흫 생각보다 나 솔직히 진짜 기차 좁을 것 같 locks 됐거든요 이런 데가 응 생각보다 널리다 괜찮아 다리도 쭉 뻗어지고, 키가 작아서 그렇지 이게 생각보다 다른 나라 기차에 비해서는 좀 좁다 좀 좁은 편이고, 폭이 좁네 이게 아무튼 사람이 누우면 딱 가득 찰정도? 퇴보드 이름이 좀 많이 나와 보이노 말랐다, 내가 좀 많이 붙어있다 인도의 기차의 1등 칸이 훨씬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인도 기차 1등 칸은 한 5만원? 우리나라 떠나는 5만원 쯤 했는데 이게 엄청 넓고, 올라가는 것도 꽤나 괜찮았고 근데 여기는 아무튼 이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열악하다 그래도 이 층이 짐을 좀 여러 개나 둘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Sir, where are you from? 런던 런던 Yeah Where are you at Maze or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Yeah Lovely You traveling? Yes How long you've been traveling? Today is 20 days 20? Fantastic And more than 10 days travel Lovely Lovely Have you been to London? No, but I won't go there It's mad Yeah Very expensive Yeah, I hear Are you alone? No, no, my brother and his family are next door Uh-huh So it's five And here? No Just next door Alright, sharp in there Yeah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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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근데 Nanguine스러운데 Nanguine스럽다 좋긴 좋은데 16시간을 이렇게 가야된다니까 답답할 것 같아 나는 계속 나가 있을 것 같아 여기가 그게 되는지 모르겠다 기차 중간에 탑승하는 거 있다 인도는 문 거의 다 열 수 있거든 우리나라는 먼저 일잖아 인도는 열 수 있어 근데 여기도 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 씻지는 못할까요? 여기서 샤워도 가능할걸? 이 정도면 클래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구경 좀 해보려면 응 여기가 오르락네 이렇게 하기가 진짜 힘드네 그니까 응 잘 빠졌다 보니까 이 칸들을 되게 모습은 1등간처럼 잘 만들어놨는데 이 폭을 되게 좁게 해놨어 그래서 룸 밑 룸 안이 한 칸이 되게 좁아요 이거는 물 뜨는 물 먹는 건가? 맞지? 먹어도 되나? 먹는 것 같은데 컵도 있고 오 그리고 세면대 꽤 미쳤네 응 아 씻을 때가 없는데 경기는 좀 냄새라네 하하하하 황원은 샤워는 이기처럼 못하는 것 같다 응 그러니까 이 식당 간 이런 것도 없나? 좀 더 가면 있지 않을까? 네 여기가 디스트레인 레스토랑 디스트레인? 레스토랑 레스토랑 네 여기? 감사합니다 아 저쪽으로 좀 가야 되네 식당을 먹으면 놀라있네요 응 식당이 좀 머네 저 다입 아 여기는 3칸 응 저 되게 좁아 보이긴 하다 두칸 촬영을 잘했어 아 처음 오나 이런 설굴을 잡은게 하고 어 처음부터 여긴 앉는 곳인가 봐 저쪽부터 오면 저희가 1등 칸 2등 칸 여기가 럭크시티네 야 여기서 여기서 다 안 간다 하면 죽겠는데? 여기 여기서 11시간 17시간에 갈 수 있나? 못 가지 진짜 싹싱수 있을 것 같아 아 여기가 레스토랑 야 야 리얼 약간 슬픈 차 같다 이거 이게 밥 먹으려면 진짜 제일 끝까지 와야 되네 응 그게 좀 어떻게 여기 베트남 기차는 어 되게 좀 제가 다른 나라에서 탄 기차보다는 좀 더 좀 특별한 느낌? 특이한 느낌? 한 칸에 향해 느낌은 다 달라 어 모든 칸 Есть Aboriginal 어디까지 봐라? 뭐야 어디까지 봐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전거 왔어 살짝 졸린다 이거 스위치 이거 뜨면 사운드가 빠집니다 이렇게 와 이거 안내방송 20분 넘게 하네 진짜? 이거 비싸요? 아니요? 얼마? 20,000원 20,000원 좋아? 초콜릿 초콜릿? 커피 없지? 달달은 좀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샀잖아? 샀긴 한데 한입 해버리네 아 예 이게 뭐라하지 무슨 맛이랄까 카라멜맛게였또? 모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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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대로 먹으면 안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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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뜨거워? 약간 모카 맛?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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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하하하하 현대와서 그걸로 발달했었지 그치 이렇게 쭉 그냥 환자치면 무슨 년간이지? 낭만이다 그치 그게 진짜 낭만이지 여긴 어딜까 방송듣고 내내 미친다고 하고 또 그냥 한 20년 30년 전에 여행한 분들이 있다 아이가 지금 아버지 세대인데 그때 당시에 그 세계에 여행하신 분들 쫙 돼야 할 것 같아 지금 난 이 휴대폰으로 뭐 할 수 있나 없잖아 그치 그때로 휴대폰이 있었어 지금 한 장만으로 그냥 여행했을까요? 응 그치 이게 진짜 낭만이고 로망이 네 까만 야 여기는 그거다 주차에서 파는 쌀국수는 컵라면 라면입니다 이거 이거 뭐야 육개장면 아이가? 이거 스프도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빨갛게 제발 세림 기대가 안 되는데 야 이거 컵라면 맛난다 응 오늘 주차에서 파는 게 쌀국수밖에 없다 해서 그러니까 사우트를 시켰긴 한데 약간 컵라면?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거 밖에 없다 이거 얼마인지도 모르는 농구가 많나 오 삼안동 40 10 10 그러면 총 10만 10만 정도 땡큐 까만 아 낭만있었다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좀 아쉽긴 한데 문이 열려야지 이제 낭만이 여기서 담밴대식 문을 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인도에서는 여기서 문 열고 닫히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국도에서 닫히고 이랬습니다 11번 가셔서 다 왔다 후에 지났고 다음 도시 다랑 앞에 불은 다 내렸음 우리 밥 먹을 동안 후에 지났잖아 응 후에 지나고 지금 우리 위치가 여기인데 다랑까지 차로도 1시간인데 47km 너무 빨리 도착하는데 우리 초상일은 11시 8분이잖아 응 9시 반인데 1시 communicated 10시 반 모르겠네 와... 여기 다랑 근처에 와서 그래서 산골지역 지날 때 여기서 시속 10키로? 엄청 천천히 달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의 마취할 것 같아요. 해운는 다시 자는 중. 귀여워. 사랑이구만. 야 이거 남자. 어? 라이더워? 와아. 이러지마. 여기가 화가는 없어. 드디어 날을 봐. 그 영화다. 가만히 계시는 녀석? 마이페이스. 까가가가가? 아. 말은 아니잖아. 아. frequency. 아. 다 나왔다. ㅋㅋㅋㅋㅋㅋㅋ 싫은 얘기지 아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비행기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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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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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